이겨멘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몽어스라는 게임 모두 아시죠? 되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임인데 오늘 로블록스에서 어몽어스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미오님과 리아님과 할 거예요 자 우리 임포스터와 이 친구 이름은 뭐죠? 쿠루원! 자 저는 오늘 임포스터 하겠습니다 캐릭터도 이쁘게 꾸며주시고요 캐릭터 뭘로 하지? 자 나는 귀여운 귀여운 이걸로 해야지 귀엽다 어? 이빨 보인다 임 임포스터? 아닌데? 아 그렇군요 아닌데요 자 우리 이제 게임! 게임하러 한번 가볼까?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? 크루원들은 미션을 깨고 임포스터들은 크루원을 죽이십시오 미션해야지 나도 미션해야지 아 미션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미션 미션을 해야지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미션 미션을 하고 이렇게 아 님도 하실래요? 뭐? 님도 하세요 뭐? 불안한데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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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임포스터다 어? 봤다! 일로와! 일로와! 버튼은 못 누르게 해주겠어 물 Banks 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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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작 Volt 아하하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임포스터 몰래 몰래 따라가자 갈색녀석 미쳐나면 칼로 딜러주지 어... 어? 님 임포스터임? 아닌데요? 아닌가 보네 안 되겠다 벤트를 타고 가야겠어 그냥 벤트를 타고 이동! 누르지 마! 버튼 누르지 마! 버튼! 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네 제가 눌렀고요 빨강이 임포스터입니다 왜요? 제가 벤트 타는 거 봤습니다 아니에요 저 벤트 안 타는데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누른 거예요 뭐?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갈색이 범인이에요 왜죠? 왜냐면은 그냥 범인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그런 사람이 있죠 아 너 따라와 세상에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갈색이 두 표를 받아 자 이 우주선에서 추방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오렴 따라와 이 범인 녀석 너 왜 죽였어? 어디가 여기야 너 왜 죽였어 갈색 너 왜 죽였어 나 아닌데 자란다 자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닌데 너 아니 iç.. 너 왜 죽였어 mais 너 왜 죽였어 너 아니야 내려가 너야 너 회의 2 갈색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회의 이 웡청한 애가 아니라고 했쥐 이웨이 헤헤 어?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미션을 하고 있구만 딴 데도 가봐야지 어, 님 같이 가셈 네 님 이쪽으로 근데 임포니터 때 누군지 암?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일단은 쭉 가서 미션 하죠 네 일단 우리 세 명은 임포니터가 아닌가 봄 롱거봄 저는 이쪽으로 가봄 님은 저쪽으로 가셈 네 네 님 저쪽으로 가셈 음 뭐지? 무슨 소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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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어? 아 아시마시나요 이러지 마세요 어... 네에에에에에에 어어어어 으악!!! 초록색 님이 봤다 하하하하 아.. 진짜 뿅 살아났다. 도망가. 도망가. 노란색 님이 범인인 듯. 노란색 님을 추방시키도록 하자. 빨리 긴급 회의 버튼 눌러. 네. 거기 차. 노란색 님을 추방하자. 노란색 님 투표 됐음. 추방 추방. 수고임. 노란색은 임포스터가 맞습니다. 하얀 색깔도 임포스터였습니다. 나는 그냥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안 누르면 임포스터가 찾아간다. 하하하하. 올라가 보자. 툭. 우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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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. 제가 바로 고인물이에요. 너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손 흔드는 거야. 식료 분들한테 인사하는구나. 고인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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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다녀다니면서 혀를 뽑을 수 있지. 한 번댄 봐. 한 번댄 봐. 뭐야. 결국 다 있네. 자, 여러분들. 어쨌든 오늘 어몽어스 인포어스가 돼서 같이 상극하면 노는 맵이었는데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그럼 안녕. 안녕.